아 드디어 찾았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두 번째 왔는데 오늘까지 세 번째에요 여기가 세 번째인데 대한민국을 존나게 떠들썩 했던 연쇄살인마 강땡땡이가 사는 곳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완 지금은 또마시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춥다 패딩을 입었는데 패딩 조끼 패딩 조끼 입었는데 길이 전라도보다 우지방이 죽긴 춥네 한참 좀 들어가야 돼요 자 가봅시다 와 다 왔다 나 진짜 이런 산속에서 어떻게 혼자 살았을까 산속에서 어떻게 혼자 살았어 목매달은 없는 줄 알았네 들어가보자 분위기 질이 아픈다 야 진짜 와 다 숨차다 뭐야 다 모아버렸나 더 와버렸나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야 크다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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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보자 가보자 파리 와 무시하게 자랐네 여기 여름에 와 보면 벤도 없어 아 나 아까부터 왜 이러지 자꾸 풀밟는 소리가 자꾸 들려 또 예전에 여기서 굳었던 흔적도 있거든 구슬했던 흔적 쪽제비가 걸어져있고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쪽제비가 걸어져있어서 두번째 왔을 때는 쪽제비가 다 썩어가지고 빼딱만 있고 무속이 뭐냐 한분에 와갖고 그냥 여기 달래려고 와갖고 한 거 같아 그러고 집주인 연락 달라고 전화번호를 크게 적어 놓고 갔더만 와 연쇄살인마 강땡땡 지금 나온거는 익기엔.. 죽어요 지금 진짜 조용하다 존나게 조용해 존나게 조용해 좀 더 놓고 развивается 이제 Jamie의 깎각 장랑은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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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쩔쩔쩔 아.. 와.. 혼자 다니니까 너무 무섭다 진짜 묻혀놓고 어때서.. 이 털을 못 벗어나고 분명히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있을 것이오 불 벗는 소리.. 짐승이라 되겠지? 산속이니까 산속이니까 짐승이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이 방에는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도 않아 누가 왔다 간 흔적? 일반인들이겠지? 그런 거 말고는 귀신에 대한 기운 같은 거는 지금 이 방에는 없어 그렇다고 여기 귀신이 없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처음 왔을때는.. 이 말골통이 진짜 대골통만하게 엄청 커졌는데.. 찾아보라고 했구만 나 이거 머리카락인 줄 알았다 뭐야 이거? 어? 머리카락 맞네? 아 뭐야 이거? 헐! 와 찝찝해 가발인가? 야 이 새끼들아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공부나 해 먼 여런데 와서 귀신놀이 하네 귀신놀이 하네 딴 데 가서 귀신이 지금.. 새끼들이 진짜로.. 정면에 보이는.. 저기에.. 저기 보이잖아 저기에..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아니 이쪽이었던가? 지 가운데에 이 문 중심으로 왼쪽인가? 오른쪽에 우리가 처음 왔을때 쪽제비가 걸어져 있었어 그리고 이 방을 들어가게 되면은 구술했던 흔적도 있어요 하.. 와.. 와.. 여기는 철거 안하나? 철거를 하려고 해도 구사서 못하겠다 왜냐? 여기는 엄연히 집중이.. 집중이 따로 있지만 집중이 따로 있지만 귀신들이 타거든 귀신들이 타.. 즉 뭐냐? 사람이 여기 다른 주인이 있는 땅이지만 귀신은 그런거는 생각 안하거든 여기가 지가 살기가 좋은 자기 지가 터라고 생각하거든 여기를 철거해 봐봐 입장 바꿔 놓고 본인 집을 누가 와서 해봐봐 철거를 돌아보지 이런 개 미친 새끼 이런.. 맞지 않아? 해코지 당할까봐 나 같아도 여기 철거를 갈아야겠다 철거 못 갈아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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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위에서 와.. 누가 될 것 같구나 그런 짓까지 했나? 뭐야..? 담배도 있고.. 정말 수상하다 근데.. 꽤 오랫동안 되었는데 다른데로 가보자 와 집 진짜 크긴 하다 여기는 언제 와도 싸아당게 싸아해 진짜 잠깐만 아닌가 아닌가? 귀척 소리가 났어 으어어어어어어 누구야? 여기 화내서 안 왔어 누구야? 누구야? 저기를 안 봤는데 저기를 안 보고 왔어 안에 누구 있어? 사람이랑 장난치지 말아라 안에 누구 있어? 사람이랑 장난치지 말아라 사람한테.. 저.. 잠깐만 뒤에 사람한테 쫄고 그런.. 콜라스 아니다 뭐야?! 저기로 안 왔어 누구냐? 누구야? 저기로 안 왔어 고양이 소리였나?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거 뭔지 모르겠다 우선.. 계속 다시 그냥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기를 마무리를 못 찍고 왔으니까 저기를 한번 둘러보자 와.. 아까 그 손은 안들어 왔다 찝찝해 죽겄네 이게 사람 옆에 서 있는 줄 알았다 아.. 어디서 왔어? 네.. 지금 텅텅把它 다 들어간 어 진짜 의문이네 오늘 여기를 2시간 반 만에 겨우 찾아갖고 왔던 곳이거든요 2시간 반 만에 찾아갖고 왔던 곳인데 왔는데 보면은 아까 바닥에 어디 갔지? 월크락 같은 거 가발 뭐 그런 거 입고 봐봐 여기 있네 그리고 제일 그런 곳이 여사 스타킹이랑.. 여사 스타킹하고 반스가.. 반스가 여기있어 여기서 뭐 변당하는 거 같잖아 그런 건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와갖고 벌 받는다 우선.. 여기서 슬슬 나가보도록 할게요 뭔.. 뭔지.. 풀밭 눈치가 떠나네 17분.. 우선 나가도록 할게요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시간 밤 10시 이후 매일 생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 또치아마이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